왓퍼 두장제거 두장제거는 뭐다? 쟤네들 만렙아님? 12에서 18 얘가 17에 8이면은 아직 만렙은 아니네 맹독 슬라임이네 어떤지 독이 나오더라 독이 나왔다면 보스를 보십시오 아마 슬라임일겁니다 총매까지 주는거 봐 슬라임 아니었으면 1층 맹독 2층 총매 먹고 조지는건데 미친 슬라임이야 이게 개미냐 왜 4일바라면 슬라임 나오냐고 김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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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딜 손해 이를 니눈 도살 니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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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로 뭐 뭐 뭐 뭐 뭐 뭐 굿 아아아아 요호호호허 반schrgrade 근황 동네 헐 벨트 사기를 잘했네 눈물 날 뻔했다 아 이 교사를 뭐하냐 나이스레 이 게임 이거 게임 아님 와 쓰레기 이걸 기어코 포션 다 빼먹네 왼전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룰필을 이ες 바로 이게 할 룰필이 와우 모잉 모잉 슬라임이 강한건 모잉 호티어로 방융 저래서 그런게 아닐까요 아닌건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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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소비가 비어있는거 아닙니다 마스는 대단히 안정적이야 마스는 대단히 안정적이야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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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같은 경우도 있고 굳이 먼저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나 껍될 수도 있고 성혼돈 구석 구석특 이스택 이렇게 자기 전에 먹어주면 됩니다 순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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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택 순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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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예 엠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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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결정 아 아 아 아 아 보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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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갔다. 잘 떴네. 이상할 정도로 잘 떴네. 난관 분사만 지우면 되겠다. 옘주도 있고 부적도 있으니까 몰루표 말급입시다. 판도라의 상자였는데 왜 희망 안들어있죠? 벽라의 상자였는데 왜 희망 안들어있죠? 벽라의 상자였는데 왜 희망 안들어있지. 2번 내도록 하지 크구.. 아니 저구 안사도 되겠지 와우 아니 물음표 3번만에 대박났네 이게 희망인가? 이게 희망인가? 아 아 아 30 쾃쾃 킹중 써야되나? 전략가 고개가 낫겠지 예비나 그 계산된 도박을 써야될거 같은데 아멘 어... 강화할 거 없잖아 그게 강화가 필요하긴 하네 아잇 뭐야 유물 마이너스 일자리를 유물 마이너스 0으로 바꿨으니까 이득받네 모든 유물이 좋을 필요는 없지만 삽은 좀 좋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삽도 고점 생각하면 괜찮은가 고점도 낮은 석재 달력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삽은 고점은 좀 되는 유물이니까 대단원 방지턱 대단원 방지턱 고개를 마저 강화해야겠 는데 그 전에 예비 나오면 예비 강화하고 아 연고가 계속 트로 감소해 짜증나게 방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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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 서술 서술 사세트 아 진짜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열받죠 영고 저건 왜 자꾸 서퇴 나와서 서퇴 터뜨리냐 거지같네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거야 이게 영원한 고통이지 아 또 퇴 터뜨리려고 지루해 놓는거 봐 안걸린다네 탈팽이 크림 진짜로 이제 슬픈 별팽이 크림 깨질네 이 어리석은 놈 아닌데 안 어리석은데 사일런트에게 싸움을 건 내 녀석이 어디 썩은거 아닌가 다가 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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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불... 병불에 이미 연고 들어있는데... 아파... 동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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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력이 느껴지십니까? 종이로 만든 신... 파괴... 파괴 형상을 한... 신... 이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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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고요.